안녕하세요. 리튬퍼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퍼스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바닷건에서 물론 어느정도 반등은 나와줬어요. 중요한거는 우리가 원하는게 이런 반등들은 아니잖아요. 급등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수익을 크게 가져가고 그에 따른 대응을 진짜로 칼같이 가져가는게 중요한데 그게 혼자서 하다보니까 좀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톡방도 운영하고 여러분들께 영상 찍어서 이렇게 계속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도와드릴테니까 좀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좋은 내용들 많이 얻어가시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톡방에 대한 내용도 다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준비된 내용 먼저 일단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우리 리튬퍼스 정말 힘든 종목이라는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알거에요. 자 지금 최근에 일단은 먼저 봐야될게 2차전지 업황입니다. 업황 자체가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보니까 소폭의 상승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통에서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 우리가 잡고 가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제가 영상 매번 올려드려가지고 수익 소폭이지만 나오고 있었잖아요. 중요한거는 지금 내려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게 아닙니다. 지금 내려온게 맞나요? 그래봐야 바닷권입니다. 바닷권. 박스 하단부라고요. 여기서는 추가 매수를 하고 신규로 매수를 해서 수익률을 높여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부르죠. 그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톡방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벌써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잡았던 분들 전부 다 좋은 수익 만들고 나왔는데 이번에도 좋은 수익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 제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2차전지 업황 자체가 좀 무너지다 보니까 빠지는 건데 중요한 거는 빠져도 이런 종목들은 빠지지 않죠.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2차전지 전반적으로 업황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잠시 건강한 조정을 받아가는 구간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뭐라고요? 최대한 받았고 났을 때 추가 매수를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벌써 세 번째 제가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놓치면 진짜 저 마음 아파요.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 공유방에서도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내용 공유해드리고 그리고 반등 나오면은 2차 상승시 매도 시점 잡으면서 진행하겠다. 그리고 수익률 이렇게까지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원하던 수익 제가 다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왜 고민을 하시냐고 왜 고민을 하시냐고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언제 잡아야 되는지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다 알려드리잖아요.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모르는 게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르면 배워서라도 수익을 내야죠. 우리 피 땀 흘린 월급들 전부 다 두 배 세 배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한한 그런 주식시장인데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튬포어스 주주님들 전부 다 모아서 우리 다 같이 수익 보자라는 입장에서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만 꼭 좀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내용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그 내용들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하이드로 리튬, 리튬포어스 전부 다 세만금 군산 공장 착공 들어갔다고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세만금의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 프로를 비롯해서 테슬라도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거 다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실적 시즌이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내용들 나올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빠진다고 여기서 무너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테슬라 지금 뭐 이익률 조금 빠져서 떨어지는 거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결국에는 테마적인 부분들이 전부 다 한 번 반짝했어요. 그러면은 에코 프로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이 올랐다 빠질 겁니다. 그러면 그 낙수 효과를 누가 보느냐 바로 하이드로 리튬, 리튬포어스 2차 전지, 장비, 소재, 부품 기업들이 전부 다 낙수 효과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지수가 오르지 않아도 그런 종목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그런 마법 같은 일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리튬포어스 제가 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리튬포어스 여기 최대 주주 뒤에 있는 이 세력들 이 세력들이 정말 교활한 세력들이고 진짜 주가만큼은 진짜 주가만큼은 정말 잘 어울립니다. 잘 어울려서 해먹을 거 다 해먹고 나오기 때문에 이 겁주는 구간에서 털려나간다? 그거는 진짜 개미들만 하는 겁니다. 진짜 개미들 왜냐하면은 리튬포어스 삼행변경 지금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한 번 얘기해보세요. 삼행변경 몇 번째예요? 못해도 제가 하는 것만 해도 한 4, 5번 되거든요. 읊어볼까요? 다 같이? 잘 보세요. 어반 리튬에서 리튬포어스로 바뀐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전부터 나왔습니다. 뭐부터 나왔어요? 바로 프롬서티라고 이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AT 테크놀로지 들어만 봐도 IT 관련된 기업 같죠? 그 다음에 PMG 파마사이언스 이렇게 또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WI 그쵸? 그 다음에 바로 어반 리튬으로 갑자기 리튬 종목으로 바꿔버리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리튬포어스라고 자 잘 보세요. 이 세력들 보세요. 바꿀 때마다 해먹었다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물론 설명은 드렸지만 한 번 더 자세히 보세요. 자 예전에는 IT 관련된 기업이었다가 TMG 파마사이언스 누가 봐도 제약회사 같죠. 제약회사 한창 붐이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코로나 오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또 그 비대면 관련된 IT 업계들 뜨기 시작하니까 또 WI 라는 애매한 사명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AI도 아닌 WI 그쵸? 진짜 웃기입니다. 그래놓고 이번엔 2차전지 뜨니까 어반 리튬 그리고 6개월 만에 바로 리튬포어스 보이세요? 이 세력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약삭바른지 보이시냐고요. 제가 이거를 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여러분들도 아마 드론은 보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명이 너무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하지만 알아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그게 문제인 거야.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세력들이 이렇게 해먹는다는 사실 사명을 계속 바꾼다는 사실에 의구심은 들지만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위기란 말이에요. 알면 뭐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황호 변경할 때마다 주가 급등 만들고 작전물량 모아서 주주만 피해 입고 이거 계속 반복되는데 왜 당하고만 있냐고요. 제가 그래서 답답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라고 잘 보세요. 대표적인 예시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자 오반리튬 시절부터 액면 병합 하나 가져옵니다. 액면 병합 하면 뭐가 돼요? 액면 병합 하면 바로 자본 잠식을 부담을 줄여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장 실질 심사에 안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자본 잠식이 2년 연속 지속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잔녀물량들은 전부 최대주주가 사거든요. 최대주주가 현금을 주고 사오는 그런 형식이 되고 그 나머지 현금들은 주주들한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병합이든 뭔가 증작은 전부다 최대주주가 가장 유리해요. 왜냐 최대주주가 물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 물량을 조금 더 늘려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했어요? 주가 급등 시키잖아. 어반 리튬에서 리튬 포스 만들고 또 주가 급등 시켜버리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눌러갑니다. 눌러가면 마치 주가가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급등락 또다시 만들어낼 겁니다. 만들어내면서 뭐 할까요? 자 잘 보세요. 새만금 군산 공장 이거 테슬라 들어온다는 내용 나오면 관련주 올까요? 안 올까요? 올라갑니다. 그러면 작전 뭐가 들어오겠어요? 바로 증자 같은 거 바로 들어올 거야. 진짜로 병합을 했잖아. 병합을 했으면 그만큼 주식 수량들 좀 줄어들었을 거야. 그럼 증자 가져가면 딱이란 말이야. 지금 이번 연도에 시나리오 딱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나와 있는데 왜 당하냐고요. 바닷건인데 여기서 또 잡으면 못해도 2, 30% 그냥 수익 보는데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잡으면 이거 대응만 좀만 가져가더라도 무조건 수익이 나는 자리인데 여기서 매도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 보면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 우리 부모님들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 아프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 시절 보는 것 같아서 개인 투자하던 시절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 아파요. 이거 추세 꺾인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 공유를 해드리고 또 고마우셔가지고 저한테 수익 인증해 주시고 저는 그러면 또 매도 시점 매수 시점 잡아가면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진행하고 아시겠죠? 자 들어오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4795 0127로 리튬톡 리튬포어스 톡이라고 보내주세요. 리튬톡 혹은 리튬포어스 톡 다 좋습니다. 어차피 보내주시면 주식 내용들 다 보면 알기 때문에 포어스 톡 리튬톡 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리튬포어스 주주님들만 모여있는 톡방으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실시간 대응 좀 받아보시고 수급 내용들 좀 받아보시고 그리고 수익도 꼭 한번 내보시고 아시겠죠 단기 대응으로 수익 한번 보고 또 장기 대응으로 수익 더 크게 보고 그거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세력 수급 보면서 따라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발 리튬포어스로 더 이상 세력들한테 우리 피같은 자금 뺏기지 말자고요. 리튬포어스 톡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 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 카톡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내가 좀 잡았으면 손실을 회복을 할 수 있을텐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력 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단타 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감사하게도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보시면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시장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0127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드번호 보내드리면 이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같이 수익 크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